최고! 최고! 타브라스 정원의 정민이 오빠 정민이 오빠와 함께하는 영수리 안녕하세요 정민이 오빠 동생 다나입니다 다나씨 빌붓기를 하려나 봐요 오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붓으시려고요? 네 그렇다면 다나의 빌붓기 상대는? 안녕하세요 어우 먹을게 아하! 바로 지난 도전자 손혁씨네요 네 이게 좋아요 별로 좋은거 아니야 진짜 안좋아 왜요? 내가 쌍꽝 나왔거든요 오빠 왜 그런 말을 해 초장부터 그런 말 하세요 내가 장난하는데 하나 꽝이야 괜찮아요 하나만이라도 빌붓기 황권이 나온다면 빌붓기 음식은 케이크와 도롯 우와 진짜 형 잘 골라온 것 같아요 잘 골라왔어요 여기 과연 호영의 예음대로 꽝이 나올까요? 갑니다 가 다나의 첫번째 두루마리는? 꽝 당첨 이게 이거 뭐해 있어 촉탄생 까지산 두루마리도사 손호영 꽝 내가 보기에 한 3개 넣고 3개 넣고 단아씨 진작하시고 남은 두루마리가 좋은 걸 수도 있잖아요 길을 한번 넣어보세요 길을 왜냐면 길을 내가 못 넣는게 본인 건 보내주시면 되어야 되는게 내가 쌍꽝 나왔잖아 내가 지금 세번째 온 거거든? 셋 다 꽝이잖아 일단 오빠한테 최대한 먼 곳에서 할게요 이거 오빠 보여주는 거야?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다다 빌붓기 한 접시 허용권 당첨 뭐야 빌붓기 한 접시 그럼 저 이거 한 접시 언니 잠깐만요 죄송해요 맞네 한 접시 이거 한 접시야 한 접시 접시가 하나여서 한 접시잖아요 감독님 다 한 대인데요 감독님 일주일 굶어보셨어요? 저희가 준비한 거 접시가 따로 있어요 저 일주일 이거 그거잖아요 간장 간장종지 아니 잠깐만요 거기다 마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나올 줄 알고 주머니에 계속 이게 있어요? 그치 오 그립다 저희는 미리 다 준비를 해요 감독님 그러면 이게 나올 줄 알았는데 한 접시 나왔을 때 쓰는 스푼도 보여주세요 아니 그럼 한 접시 거는 알아서 하셔야죠 저희가 스푼은 따로 준비하나요 스푼으로 이렇게 먹는 거 아니고 그냥 이렇게 먹는 거예요? 그럼요 또 소품 없어요? 없어요 그 밖에는 다른 거 갑자기 호영이 케이크를 상자에 넣는 이유는? 접시를 잘 주셨어 봤죠? 봤죠? 한 점씩 우와 고마워요 나는 이상하게 이상하게 싫어 만 원 해보고 제가 찍은 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네 맞아요 누가 만 원 해보고 찐다 그러면 달려가서라도 끼어들고 싶은 마음이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로 너무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는 것마다 오빠처럼 이렇게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뭔가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조금씩만 바꿔 자 이게 생각해보니까 네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요 저는 여기다 담아서 진짜 한 접시만 먹고요 단아 한 접시 쌓기에 들어가는데 어머나 이게 빵이야 탑이야 한 접시 허용권에 그래도 양심은 있네요 부드러운 케이크의 느낌 부드러운 도롯의 느낌 음 음 음 음